인스턴트 로그 인스턴트 로그 안녕 지하나가 왔습니다 빨리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기 있다 제가 미리 꺼내놨어요 핑크 개구리 하나 둘 셋 뚝 안녕 테리야 지하나가 이번에 또 찾아왔어 이번에는 저번 머리에는 초코바나나였는데 다시 바나나로 돌아왔어 근데 지금 머리 색깔이 살짝 매생이 색이거든 왜냐면 내가 내가 최근에 내가 반신욕을 좋아하는데 입욕제를 풀었는데 거기에 내가 내 머리를 담궈버려서 머리카락이 파랑색으로 물이 들어 버린거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치현아 반신욕은 할 때 입욕제에 뭐 잊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그때 충고를 해줘서 이제 다시는 입욕제에 내 머리카락을 담그지 않을거야 그래서 몇번 다시 빨리 이 색이 빠지도록 노력해야지 이 색깔이 완전 초록초록해졌더라고 매생이 같아 그렇고 내가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미국 HITC에 갔다 왔잖아 HITC도 갔다 오고 인터뷰도 하고 라디오로도 갔다 오고 했잖아 근데 되게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 뭔가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데 열심히 호응을 해주시고 열심히 즐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팬들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잖아 근데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데 나는 막상 그렇게 막 완전 뭐라야될까 힙합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아직 힙합에 대한 막 그런 그런 확신이 없어가지고 더 알아가려고 하는 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세리딕 지켜봐줘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발전된 모습 많이 보여줄게 그래도 화이팅 그리고 내가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 진짜 미국 쿠키가 진짜 달더라고 진짜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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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내가 그 HITC에서 아따라시 갔고 선배님들을 뵀는데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반에서 내가 항상 요즘 운동할 때마다 선배님들 노래를 들으면서 하고 있어 도쿄 콜링 이렇게 듣고 있고 어? 샤샤샤 안돼 그리고 비비 선배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여자 아이들 선배님도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웨이브 투어할 때 진짜 분들 노래 너무 좋아해서 오싶었는데 시간 없어도 못 봤어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아아 너무 시간이 3분 왜 이렇게 짧아 어? 행복했다 그냥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고 다음에도 진짜 HITC 꼭 가고 싶고 더 큰 무대 더 많이 쓰고 싶고 요즘 대학 축제도 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오늘도 대학 축제 갔다 왔거든 오늘도 대학 축제 갔다 왔거든 대학 축제 갔다 왔거든 대학 축제 갔다 왔고 이제 도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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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이 도은이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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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너무 어렵다. 아르바이트! 안녕하십시오!